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지금 10시 25분인데 난 너무 지각해서 죄송합니다 새벽에 술도 처먹고 그냥 시바다 캠형 때문이에요 진짜 공감치는게 아니고 하이! 다 박중기 때문입니다 하이! 형님 형님 인생 망쳤어요? 형? 형님 남캠이잖아요 또? 형님 빨리 오세요 이날 처음에 규칙 설명 좀 드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버퍼링 337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오늘 이제 K형이라고 국대장 우준님이 제 게스터로 나와줬는데 오늘 규칙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금 타임 수금 타임 좀 이따 가질게요 설명 좀 드리고 늦어지기 때문에 일날 지금 집안 보면 택배가 4개 와있어요 제가 봉지에 설명드렸다시피 봉준형 편이면 봉준형한테 제 편이면 저한테 K형 편이면 K형한테 근데 공동물품이면 게임 할 거를 적어가지고 같이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품들을 게임을 통해가지고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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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갈 거고요 원래 오늘 메리아스 딱 처음에 이거 시작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었어요 살 시간이 그래가지고 오늘 그냥 딱 지금 이 상태 이 상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궁금한게 있어요 규칙 허기면 어떻게 되는데요 규칙 허기면 24시간 이 집에서 더 해야됩니다 이 집에서? 네 그 혼자 걸렸어 그건 마음대로 안해요? 뭔 마음대로요 아니요 이 집이요 무조건 이 집이요? 무조건 이 집입니다 일로로 규칙 아 하나만 저거 여쭤볼게요 공동체인이에요 아니면 개인이에요 아 개인이죠 맞죠 이거는 상노조에 다 이제 제가 게임을 왜 해요 그리고 물품을 이렇게 받는다 그러니까 못 뺏어가요 아니 잠시만요 24시간 추가하는거 설마 너 방송으로 해야돼요? 아 아니 아니 그걸 말해도 내가 안걸린다 그냥 뭐 그쪽 방송으로 하시던지 그쪽 방송으로 하세요 네네네네 아 전전히 끌게요 자 일단 시청자여러분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뭐 기훈이 방송으로 시청자여러분들 뵙게되는데 네 봉준 기훈 개입니다 뭐 이런 왜요 갑자기 아 다 아는데 어 어 어 그리고 또 궁금한거 없나요 담배 일단 담배가 이제 이렇게 정하고 시작해요 음 저는 한갑당 한가치 폈어요 씨발 아 한갑당 한가치 아 그거는 이제 룰에 따라야죠 네 근데 한갑당 한가치면 근데 형님이 204시로 국제 룰을 족같이 정해놨잖아요 아 뭘 족같이 정해요 그래서 저는 힘들거든요 네 두까치로 해요 아 한까치로 해요 원래 하던대로 해요 한까치로? 원래 하던대로 이거 안해봤잖아요 네 뒤질거 같아요 진짜 아 한시간 파밍시간 있다고 했잖아요 네 아 이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한시간 파밍시간과 한시간 퀵으로 받을수 있는 시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그러면은 그전에 만약에 퀵이 오면은 그거는 아 그거 안돼요 퀵이 안돼요 어? 무조건 택배만 제가 공지에 딱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제 퀵 하다가 한시간 그전에 저희가 파밍 돌아다녔다가 물품 돌치기 참 안주어지거든요 진짜로 아 그럼 그 뭐야 파밍할 때 돈 쓰면 안돼요? 돈 없어 아니 지금 저희는 그냥 깜나랑이에요 아니 진짜로 아니 그 메이플스토리 레벨이 레벨이 아 초보다 지원도 없어 아 오케이 그냥 씨발 생레모 아 진짜 아니 그러면은 그냥 이제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주워서 오면 되는거에요? 그렇죠 저는 꼬발이 줬어요 아 그치 꼬발이 좋아야지 그럼 당연한거지 그래서 뭐 그런거는 자기 뭐 이불이라던지 진짜 싹 싹 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뒤에서 그렇지만 저 누워서 좀 치우고 아무것도 이해 못합니다 진짜로 예? 지금 다 아무것도 이해 못해요 요즘 씨발 흘리고 나오고 와 씨발 군대 온거 같네 어 와 군대 온거 같네 이거 저희에게 주어진거는 그냥 땅이에요 땅 어스 예? 이 어스 아니 그러면 나중에 잘 때 이불 같은건 어떻게 해요? 없죠 그럼 매티이스는 써도 돼? 안되죠 여기서 아 여기서? 그리고 화장실 화장실이 제일 궁금하네요 화장실은 그냥 이용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오줌에 똥 근데 휴지가 중요한데 화장실이 휴지를 밖으로 갖고 나오는거 금지에요 솔직히 근데 솔직히 화장실 똥주지까지 씨발 가서 막 받은 물로 솔직히 그거는 너무 인간적이지 못하지 않나 아니 근데 뭐 나는 상관없어 진짜 물로 막 받은 물로 해도 아 저도 상관없어요 안 닦아오면 된다는 말인데 아 저도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어요? 아 진짜로? 아 가끔 씨발 휴지 안 써 오케이 감사합니다 잠시만 아저씨 좀 아저씨 안 했어요 아저씨 안 했어요? 아니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시겠네 아니 그럼 뭐 이런 물도 이제 먹으면 안되는거잖아 그치 음 음 음 아내가 저거 아닌데 아저씨 안 했어요 아저씨 안 했어요? 멋있게 담배를 딱 피고 시작합시다 저희 그래 저는 이제부터 담배 못 피우니까 담배 가지고 다 거두세요 일단 일단 없잖아 담배 난 주세요 아무것도 안 들고 왔다 응 그리고 라이터 금집니다 담배 맞는데 그리고 물물교환 시스템이 교환 시스템 있어요 없어요 교환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니한테는 휴지가 존나 많이 갔어 어 봉준이한테는 담배가 존나 많이 갔어 그럼 뭐 물물교환해서 서로 쓰는게 재밌지 아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아니 근데 중요한거는 지금 밖에 있는 저거 택배 4개 지금 누구건지 그거 언제부터 가는데요? 그거는 시작하고 시작하고 아아 제가 보기에는 저거 다 K형꺼 아니야? 이 새끼꺼에요 어 맞지 느낌이 근데 아이스박스 존나 무슨 배가 좀 들어있을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건 뭐 해보니까 뭐 뭐라고 뭐라고? 아이스박스 여기 있었거든요 작은 아이스박스 그 막 시체들어 있는거 아니에요? 비둘기 시체 같은거 아니 근데 형님 제가 시체 이런거 보내시면 시체로 고소할게요 예? 아니 근데 이게 며칠전부터 공지를 해가지고 택배가 많이 올거라고 생각하는데 택배 많이 안오면 어떻게 해요? 근데 저는 저 우리 퀵도 받았거든요 퀵은 존나 많이 오는데 택배는 거의 안와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일단 저 4개 있는거 보니까 그래도 좀 형님들이 아 근데 혹시 보내신 분 있나요 형님들? 택배 보내신 분 있어요? 아니 근데 봉방결에 몇 분이 이렇게 인증사진 한 4,5개는 봤어요 아 진짜요? 어쨌든 택배 비중 뭐 보내셨대요 그 다음에 쥐약 쥐약? 어 쥐약? 아니 쥐약을 보냈다고요? 초코파이 덮었어 아 초코파이가 쥐약? 응응응 쥐약은 어디에 쓸건데요? 그럼 모르지 일단은 뭐 보내주셨어요 아 근데 솔직히 쥐약 받은 물건 다 써야되는거 아니에요? 아 오케이 비누기 시체에 막 이렇게 쳐먹을 수가 없잖아요 아 그치겠지 아시겠죠? 응 그럼 룰은 이제 궁금한거 없죠? 어 우리는 없어요 시청자분들이 궁금한거 일단 그거 해 담배 혹시 누가 몰래 폈다 그럼 그거 고발 20당원 고발하면 고발하면 20당원 20당원 추가되고 나는 근막을 가장 불법하게 뺏을 수 있는걸로 해 아 그치 그치 그렇게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아 바로 네이버 타이머부터 해가지고 군대 온거 같다 이거 좀 느낌이 그렇긴 하네요 아 진짜 뭐 좀 약간 그렇네 됐나요? 어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 이렇게 찍으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할게요 회원님들 아 아 잠만 물물교환 횟수제한이라고 하시던데 아니 그거는 세 번 했다 그러면 아 세 번 해 세 번 아니면 시간당 하던거 시간당? 시간당 뭐 예를들어 세 시간에 한 번 그럼 시청자분들이 뭐 물로 교환할 시간이다 세 시간당 한 번? 어 아 시간당은 세 번 아니 세 번에 24시간에 딱 세 번 한 명은 세 번 총 세 번 총 세 번 앞에 미리 세 개 써도 되고 어 나중에 써도 거짓가 하고 끝난거에요 한개 어허허허ck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ar 어허허허허허 어허허응 아 오케이 어 그럼 담백 입혀요 어 아 시바 쓰레기에요? 시작한거지? 야 택배 뜯어봐 아 그럼 일단 택배 뜯기 전에 그거 한번 해보자 진짜 받고싶은 물건들 나한테 일단 휴시라고 물 나 아니 나 물은 있어야 돼 아니 너 하는거 봤는데 너 그 빙수 먹더니 빙수 존나 맛있겠던데 빙수 아보다 간식료도 해 어 오늘 간식료도 해 빙수 개맛시켰던데 이거 그럼 퀵식한테 부탁하세요 제가 좀 보내달라고 어 아 보내줘 어 어 근데 아 그 시간도 그것도 중요하네 제가 생각하는 시간은 일곱시부터 여덟시 팝잉시간 어 그리고 한 10분 쉬다가 다시 그 다음에 바로 피가 가는 시간 근데 그 뭐야 카메라 카메라가 저녁이라가지고 잘 안보이니까 내가 봤을때 해 지기 전에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저 포함이랑 잘 보여 여기 다 육아라가지고 아 그래요? 잘 보입니다 오늘 해 입고있냐? 아 근데 메리아스는 못 샀어요 메리아스 딱 샀으면 깔끔하게 그냥 이렇게 좀 시작했을건데 그럼 이렇게 시작할게요 지금 이렇게 아니 택배 들고 가보세요 아 일단 택배 들고 갈게요 내가 지금 4개 택배 더 중요했거든요 제발 내꺼야 시발 잠시만 이거 이거 치울게 이거 담배 나 치우세요? 어 담배 치운다? 담배 피다 걸리면 바로 그냥 고발할거에요 저는 저는 안 빠져요 진짜로 담배 피다 걸리면은 담배 피다 걸리면은 바로 저는 고발 바로에요 진짜 근데 기훈아 예? 의자도 쓰면 안된다는데 실완이야? 아 맞아 의자도 쓰면 안돼 오오 실완은 박중규 적혀있네 시발 보낸사람 이름 읽으면 안돼 네 보낸사말고 뭔데 뭔데 누군 내 보잖아 나 박스 댔거든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야 그 아직 보지마 아직 보지마 보지마 이거 그래도 택배 날짜는 말해줘도 되잖아 어 그렇지 아 근데 뭐해 뭔데 이게 진장이 되네 짜증나게 어? 아니 근데 이따가 크기가 다 다양한데 자 일단 이거부터 봐 아니면 박중규꺼부터 봐 박중규야 이거? 예 누가 보낸거야 누가 보낸지 말고 아니 어디저께 있어 박중규라고 아 아 혹시 몰라 혹시 몰라 안에 요거 왔었을까 저번에 사말패스까 아 요거 택배까는 택배까는 이거야 어 여기 택배까는데 야 이걸 이거 다 손을 떠야되네 아 이거 안 뜯어진다 이거는 먹을꾼거같은데 내가 보기에 가위도 못써 이거 가위도 못써 아 아 음 와 아이스박스를 보냈냐 이거 매칠날 보내는거는 알수있나 내가 보기에 어제 왔을거같은거 뭐 잠깐만 여자머리카락이 있는데 어? 어 그러네 오씨 와아 아 이거 뭐야 이거 뭔데 드라이아이스맨 이게 왜왔어 뭐야 시원하게 먹으라고 아니 시발 벌써부터 이 당겨온다고 진짜 이거 드라이아즈 맞아요 보여 드릴께 아니 아니 보석을 내요 그냥 만지면 안되잖아 아니 왜 넣어 왜 넣어 왜 넣어 뭐야 뭐야 안 넣는다 안 넣는다 잠깐만 이거 쓰면 안돼 쓰면 안돼 아니 하려면 손을 넣으라고 그래 아 이것만 봐줘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encontramos 뭐야 what 뭐야 저거 근데 거기에 안 이거然 뭐 뭐 이거냐 하elly 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니 실명 aproximadamente 유튜버예요? Aside 오오오오 지오 이게 빨리 칠어 일단 나는 무슨 음식으론 시원하게 먹을 수 있네요 오우옆 해불었레 왜이렇게 누룩다 근데 술도 하고 와야 되나? 아니 무슨 드라이얼 수가 오냐? 오케이 단도 또 누군데 귀엽네 이건 뭐지? 이건 아무도 안 적혀있는데? 게임해야 되는 이거 아무것도 안 적혀있어요 그리고 쿠팡에서 왔어요 쿠팡 쿠팡에서 왔어요 쿠팡에서 왔어요 2K라고 되어있잖아 왜 구라 치는데 아 잠깐만 김봉준 김기훈 그래 아니 K라고 앨범에 하나 적혀있어 아니 앨범에 하나 적혀있니 사이콘 우리 남의가 어? 봐봐 이거 뭐야 기생충콘서트 니꺼인가 보다 서민의 기생충콘서트 이게 뭔데? 아니 이거 놓아버리셨는데 진짜 책을 보냈다고? 아 니꺼인가 아니 근데 이거 누구꺼라고 다 비는데? 기생충이면 내 팬들 말하는건데? 야 읽어 아니 이거 게임해 아니 읽어라고 너꺼야 아니 진짜 기생충만 나오는데? 아니 진짜 씨발 기생충만 나오는데? 우와 기생충 종이별로 다 나오는데요 기생충만 나오는데요? 야 이거 읽어 야 이거 너꺼야? 어 너꺼지 야 근데 중요한건 이 박스도 가질 수 있어? 그렇죠 자 두개 두개 줘 야 봄준이가 관계가 낫다 야 이건 왜 가볍냐? 이거 두껀데 보자 K 이것도 K로 돼있는데? 2K가 보낸사람 이름인가? 아니 여기 가봐 와 이거 뭐냐 이 씨발 허리버터치가 깜빡성으로 했노 이거 줘 근데 내가 볼게 케이저던건 딱 케이저던건데? 아 씨 자 다음 상자 보자 아 진짜 미쳤나 진짜 아 잠깐만요 불쌍하면 주는거 있어요 없어요? 주는거 있어요? 불쌍하면? 형 내가 봤을때 이거 재고 처리하는거 같은데 에? 아니 이거 누가 보냈는데 아니 케이저던건데 뭐라고 하잖아 몰라 아 그럼 불쌍하면 주는거 없어 아니 기부없어요? 총각보로 간사장이네 진짜 야 그리고 이거 계속 거품 나거든 이거 좀 씽크대 이런짓을 왜하냐고요 아니 드라이아이스 확인시켜드린다고 와 아 저 그런 기생충 저 콘서트도 형 꺼네 K 맞지 2K이니까 그럼 이거 전부 다 총 4개가 다 커요 아니 잠시만 유통기 한번 봐봐 2017년 8월 29일까지 와 일단 구역 정해 아 3시 터치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구역 정해 난 질끗할게 아 일단 어디에? 나 여기 할게 나 여기 기댈수 있겠다 나 여기 나 기다려야지 아 나 이거 다 내꺼 진짜 부럽다 진짜 아니 혹시 제 팬들 중에 보내신 분 없나요? 진짜? 아니 몇시에 도착한대요? 예? 이게 근데 띵동 할때마다 존나 설레요 진짜 아 진짜로? 난 그렇게 했어 진짜 한 30번도 계속 등록했었거든요? 응 어? 근데 이거 택배 진짜 마련이 안 온다 그 시발 교수 24시에요 진짜로 하하하하 아 진짜 하하하하 그러면 좋네 근데 그거 너무 부유해져요 퀵이 너무 마련하다 정합 진짜로 네 아 근데 퀵은 그거잖아 안 된다며 예? 퀵은 안 된다며 퀵은 안 된다며 한 시간 한 시간 딱 그 시간을 정해 그러면 퀵 시간 퀵 시간 8시부터 9시를 할게 8시부터 9시? 네 파밍시간 7시부터 8시 하고 너무 그거 하지 않아? 점심에 그러면 그거잖아 점심에 해야지 점심에 그러면 파밍을 해드릴까? 아니 점심에 퀵을 받아야지 아 또 하하님 또 100개 감사드립니다 아 퀵은 한 시간만 받으려고요 한 시간만 경비실 가봐라고? 경비실에 없을 것 같은데 전화하면 돼요 전화할까? 전화해볼게요 경비실에 전화해볼게요 경비실에 와 이 사람 존나 무효하네 와 아 근데 퀵이 붙었지 왜? 나 이거 먹어도 되잖아 어 이거 먹어도 돼? 먹어도 돼? 어? 되죠 감사합니다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시발 경비실은 번호를 모르는데 아니 그 경비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오면 다 말해달라해 아 근데 경비에 갔다 올 거야? 어 그래가지고 오면은 계속 다 달라해 위로 아 말해달라해 근데 좀 똥마려운데 어? 그럼 제가 지금 어떻게 씻어야 돼요? 제 똥마려우면? 똥마려우면 그거 휴지로 못 닦지 진짜 어떡해 안 되나 휴지 없지 근데 주면 안 돼요? 환실에 물을 씻을 수 있어요? 어? 환실에 물을 쓸 수 있어요? 어 물을 쓸 수 있지 오케이 알겠어 빨리 갔다와 똥마려 근데 나 솔직히 단번에 어떻게 해주면 안 돼? 아 지랄하지마 시장된다 알겠습니다 어 야 너 일로와 왜요? 담배 아 없어요 진짜 지갑 아 하핳 오케이 왔다와 존나 꼬라말려 씨 나 오늘 주면 안 되냐 그거? 시야 애교불리 애교불리여서 송구하면 한 입에 줄게 진짜 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주면 안 되는데 어 주면 안 되는데 그냥 줄 수가 없대 한 입? 저 새끼 씨 저 새끼 똥 싸고 있는데 휴지 없어? 응 어 쟤 똥 싸고 있어요 형님들 예 똥 싸고 있거든요 야 김경은 그냥 하필이 많아 하필이 없다고요 아씨 문 열없다 네 열없다 어 어 철산대 어 왜? 먹었지? 아니 아 냄새 존나 좋다 야 윤아 내가 오늘 뭐 나눠줄 수 있어? 그거 사람들이 안 된대요 왜? 아 냄새 개좋네 근데 안 되는 걸로 해 그래 아 똥질 까야지 냄새 맡겨 냄새 맡겨줄게 그 대회는 그거는 걸어요 뭐? 밑천으로서 통화하면 크게 주는 걸로 왜? 자기가 마음이 느끼면 야 형준아 여기 손 한 대가 올라가면 줄게 뭘 아 아 아 아 그 대신 너는 한꺼번에 올라가야 돼 한 발씩 올라가야 돼 아 한 발씩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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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발씩 한 발씩 한 발씩 한 발씩 한 발씩 잘한다 화이팅 아 나 못한다 아 화이팅 아 나 못한다 도전해봐 올라가면 되려나 아 나 다칠 것 같은데 올라갔어 상축 올라갔어 또 또 또 중간에 이렇게 안 올라갔어 안 올라가 여기 발이 아파서 자! 얍! 얍! 아, 안돼 안돼. 아, 진짜? 이게 안돼요? 안돼, 진짜 안돼. 와, 시발이 안 올라가다. 이게 올라갈 생각이 없어,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한발에 안 떼진다고, 나머지 발이? 응. 형님들! 어? 지금, 딸은 휴시라고 딸는 거 아니냐? 아, 시라! 아, 시라 하지마. 시라, 시라, 시라. 내 밑에 잡아줄게. 야 이게 안되냐? 이게 진짜 심각하다 도전했으니까 냄새놓을게 해줄게 아 시발 아 참 존다 뭐람네 아 물소리나는거 봐 아 싸우기로 비대하고 있다 아 개더럽네 아 나 진짜 12년이 이래요 아 나 지금 수건이 없잖아 아니 이누찔 하라고 왜? 이누찔 조회요 아 나 씨 아니다 빨리 비교찍 해 아 돌아올거 같아 아 근데 저기 수건이 없네 아 씨 옷 다 벗었어 아 나 미치겠네 아 어떡해 저거 아 쟤가 진짜 신생하다 아 근데 발 구성면 존나하라고 그러는데 진짜로 아 여기 발 존나 더러 봐봐 형도 존나 더러 나무 더러운게 아니야 아 찝찝해 아니 수건이 없어 똥꼬만 못 닿는데 봐봐 아 씨 빨리 갔다와 정비씨 아 갔다올게 아 그러고 있는데 그거 또 규칙 정해 뭐야 직접 와서 주는거 돼 안돼 직접 시장량 와서 주는거 돼 아 그건 안되지 않나 근데 그거는 걸로 해야지 솔직히 아 그거 안된다고 그러고 BJ만 안된다고 그러고 BJ만 가져갔다고 그러자 일반인이 되게 해야지 아 BJ만 되게 해야지 BJ만 되게 해야지 뭐? 일반인들에서 진짜 오를 수 있는 사람 있잖아 아카락이 망가진다고요? 아 그러면 BJ만 해 그럼 BJ만 해 그럼 지인 찬스 일해? 인정? 똥하고 냄새 왜 왔느냐고요 아 씨 이거 뭐 아무것도 못하니까 존나 해봤네 진짜 이게 무료하네 싸움이에요 존나 심심해 진짜 이 시즌 할게 존나 없거든 진짜 우리 시즌 할게 아 씨 게임 한번 하자 뭐 아니 내가 이게 뭔데 과자 한번 해줄게 아니 이게 안됐다고 아니 게임에서 하는건 된다고 그럼 K3로 앞으로 오는건 우리가 게임에서 선택하는거잖아 그래 그것만 됐다고 이건 안된다고 게임 해가지고 이건 안된다고 재미있는데 그래 미션은 된다잖아 아 그래 그럼 나한테 미션 줘 다 카루 이기냐 이렇게 좀 약간 뻔한 게잉들이 재미있다고 그럼 내가 이기면 어떻게 되는건데 아 내가 지면 어떻게 되는데 니가 지면? 니가 지면 팔굽혀펴기 10개 됐나 뭐야 뭐야 난 걸게 없는데 그래 팔굽혀펴기 10개 니 몸뚱어리 그러지 아냐아냐 왜냐면 이게 내가 걸게 있으면 이제 하겠는데 나 걸게 없으니까 이게 좀 약간 룰이 이상해질거 같아 그러면 안될거 같아 아 아 하 하 하 하 하 존나 위험데 하 진짜 아니 이형 택배가 다 오냐 우리 택배가 하나도 안오고 그리고 올 생각도 없는거 같은데 와 엉덩이맞기 엉덩이맞기로 할 지는사람 니가 이기면 과장으로 주고 알았어 그럼 기현이 오면 물어보자 아니 그냥 가면 되지 이건 있어야지 주고 물무교양도 있기로 했는데 미션해서 이렇게 주고 받는건 있어야지 아니 기현이 오면 물어보자 또 쟤 뭐라 할수도 있잖아 우와 무늠고 싶다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아 이 책을 어떻게 읽어요 와 5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500개 너무 감사드립니다 누구야 지구의 2인자 기생충 생존기 아 우리 진결림 500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결림 500개 감사합니다 아니 택배 좀 보여줘 하나도 안 보내주셨나 나는 아 이 형 너무 부유하기 시작하니까 어이가 없는데 너무 슬슬 오기 시작해 와 난 이 드라이가 있어 너무 혁명인 것 같은데 저는 진짜 고기랑 불판 같은거 바로 구워 먹는단 말인데 고기랑 불판도 보낸대 몰라 모르시 그럼 오면 먹으면 바로 먹는단 말이더라고 아 129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안왔어요 와 아시스가 1,2,5였구먼 아시스씨가 아무것도 모르는거 아니야? 오겠지 야 미션 해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공준이한테 야 닥3 한 번 해서 이기면 과상복 줄게 이거 가능하지? 미션은 대기해 아 그니까 있는 사람이? 미션은 대기할게요 형님들 상당히 말게 네가 짐이야 해병대 선수님들 간다 네가 준비 시작해 준비 다리 잡으세요 시작 시작 엉덩이 뭐야? 아 한 번 더 연습해 너무 쉽게 졌다 연습해 연습해 아 밑에서 위로 칠 줄은 오케이 다시 해봐 시작 자 잠깐만 이거 뭐야 누가 이겼어? 누가 이겼어? 누가 이겼어요? 아니 형님들 누가 이겼어요? 이씨 미치 진짜? 누가 이겼어요? 이거 누가 이겼냐? 너 이렇게 닥3 한 사람 처음 봤어 무슨 거라는데? 막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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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으세요 아 비자판 나오고싶네 자 준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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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작 시작 사 뒷 job 다 점종 머리 thing 손 진짜 조명 나 Physian 쇼 F 하 화 스타 다 계 조심 zal 여 와 진짜 못한다 쌀커키 이래 쌀커키? 오케이 쌀커키 까 아 이걸로 해 이걸로 아 쌀커키 때라 아니 이거를 저기 가봐야돼 아 저는 뭐 저는 상관없으니까 계속 표정이 나와야되니까 응 여기 딱 이렇게 엎드려 아니 이걸로 하면 안돼 아 빨리 때라 아이 존나 아플거 같은데 근데 때라 때라 딱 때라 다 때라 때린다 어디에 때리는거죠? 아 아 존나 무서운데 씨마 아 아니야 아니야 아 살살할게 알겠어 알겠어 어 저 존나가 존나가 개평맛이 있는거 어디서 정말 모르지 저 고향이 열을 못 버립지않나 간다 아니 근데 엉덩이가 보여야되지 않아? 아니지 표정이 보이지 어 아 아 아 아 아 아 미션 주는거 잘 받아서 해야겠네 진짜 기윤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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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봉지 하지마고 한 주먹하자고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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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하 힘 빼지마 물 존나 먹고 싶으시네 하하 와 존댓어 아니 근데 물에 이제 흙이 가면 어떡하지 아니 진짜 우리 집은 왜 이리 안와던데 슬슬 올다는데 점심시간 때쯤에 우리 테리포 도착하던디 아니 진짜 보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 왜 안줘요 저는 하 하 예? 차 밀린데 아 아 2시 12시 2시 아 존나 많이 나왔네 아 왜 이렇게 아프고 아 아 아 AD 그거에요? 아 뭐지 이거? 아 뭐할래 아 한 주먹이래 한 주먹 존나 갇진 것 같은데 존나 갇진 것 같은데 존나 갇진 것 같은데 존나 갇진 것 같은데 아 아 근데 하나 안 말할게요 네 지금 목 존나 말라고 지금 존나 죽을 것 같아 진짜 죽 같아요? 어 뭐할래요? 아 소방이 시기 소방이 시기 소방이 시기 괜찮나요 시기 여러분들? 아 네 장판 장판 가 형님 이건 너무 입 뭔데 저 입에 막 들어있대 응 아 아 들어가고 뭐하나 없었어 아 아 아 아 아 시작해 시작 목만들기 없대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 주먹이야? 좀 여기 땜에 여기 땜에 아 아 자 한 주먹 니가 꺼내고 이제 먹는다 자 아니 왜 나도 먹는거야 지금 아 내가 알아서 아 지금 먹는거라고 아 지금 먹는거라고 지금 먹고 아 먹는거야 아 아 이게 아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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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가 지리네 아 냄새가 아 야 야 야 근데 왜 예 이거 킥받아야 재밌을 것 같은데 아니야 킥은 시간 존나맞아요 진짜 생각보다 존나맞아요 아 그래요 음 이게 킥받아야 재밌을 것 같은데 별론가 아 킥은 노잼이에요 아 킥받아도 재밌게 돼요 왜냐하면 존나맞아서 보는 재미가 있는데 응 후회가면 너무 시원 너무 싸우는 사유여가지고 아 아 아 바로 말해 오케이 오케이 너무 풍 열어가서 안된다 그래도 한 시간만 만들어요 한 시간 일찍 받을래요 쓸래요 어 그러면은 킥 한 시간을 지금 말하자 지금 빨리 쓸까요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그니까 몇 시에 하는지 킥 한 시간 몇 시에 쓰는지 나는 일곱치보다 8시간 정도 다 하는데 그래 존나 맛있는데 왜 야 진짜 이 바닥에 놓고 먹는건 시원이야 이거 개꿀맛 진짜 저녁이에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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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야야야야야야 여기 앉아도 안돼? 안되지 니꺼 아닌데 이거 아니 가만히 있어봐 왜이렇게 씨발 가만히 있어봐 왜이렇게 씨발 가만히는 못있어요 에? 아니 아니 씨발 아씨 가요 아 바닥 더러워 형 끼운다 이리 앉아도록 잘 못해요 아 목이 너무 많아 씨발 그리고 형이 드라이스 하나 줄게 드라이스 하나 줄게 그거 먹어도 되는거야? 먹어도 되지? 오빠가 붙어요 뭐라고? 아 왜 야 각자 원하는 시간에 킥 한 시간씩 받으래 아 그러면 안 놓은 줄 아겠다 어 좋네 어 맞네 다같이 오는 것보다 각자 원하는 시간 어 한 시간 해가지고 그러면 그 원하는 시간 30분이라도 얘기를 해야지 시청자분들한테 어 제가 몇 시부터 몇 시부터 받겠습니다 30분이라도 딱 얘기할테니까 나 나 어? 나 나 바로 써? 바로? 나 나 열한시 30분부터 한 시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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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분들 봉준이 열한시 30분부터 열 주시 30분까지 퀵 받습니다 네 현재 시간 열한시구요 시청자분들이 원하는거 퀵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시청자분들이 원하는거 퀵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열한시 30분부터 어 열 두시 30분? 나 물 좀 보내주세요 형님들 에 아니 형님들 저 물 좀 보내주세요 물 좀 다른거 필요 없고 진짜로 물이랑 좀 빙수 오케이 어 물이랑 빙수 물이랑 빙수 진짜로 어 색깔 좀 바꿔 그 다음에 야 주소 주소를 적어야지 아 주소를 적게 알지 어 잠시만요 나 물이랑 빙수 나 물이랑 빙수 나 열한시 30분부터다 네 그러면 남동구 구월동 1456 위토타워 16145 아니야 아니야 지금 쓰는게 제일 나아 내가 봤을때는 왜냐면 아무것도 없잖아 아 근데 봉준이가 저렇게 일식 일식 써버리면 우리가 좀 느꼈어야 되겠네 색깔으로 바꿔야겠네 보이네 아 그냥 대충해 잠시만요 검은색으로 배달은 안된대 배달은 배달은 안된대 배달은 오 됐네 잘 보이네 배달은 안된대 배달안돼요 여러분들 배달음식 조리 완료된 음식이 안됩니다 예 로고치우래 아프리카로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걸 밑으로 내릴게요 그냥 밑으로 여기 할게요 예 네 안 보인다고? 아 지금 무슨색으로 해야되 잘 보여요 여러분들 빨간색이 제일 잘 보이는 색깔 아닌가? 파란색 해야되나? 시간 1초라도 늦는거면 그거 안되는거야 인정? 인정 어 킥시간대 1초라도 늦으면 안돼 범위를 왜 해야되나? 뭐해 뭐해 됐나? 잘 보여요 여러분들? 그냥 흰색이 제일 잘 보이는거 같은데 인가? 둘 다 있어서 그런가? 아 흰색이 잘 보이네 배경색을 넣어놨는데 배경색을 어떻게 넣는건지 잘 몰라요 흰색 흰색으로 해 그냥 흰색 흰색으로 해 그냥 흰색 왜 흰색으로 해? 아니 검은색 이런게 어떻게 되고 오케이 이렇게 할게 이렇게 할게요 오케이 응 보이죠? 오케이 그래서 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근데 26분 하면 내가 보니 한개 나올거 같은데 진짜로 왜? 그 느낌이 아니 30분 뒤인데 어? 내가 봤을때 먹을거 같은데 올거 같다고요? 아 아 시바 미안 어? 아 아 내가 봤을때 발에 발에 과자 붙은거 저기 옆에 가서 죽어보고 아 미안하다 뒤로 나 아 이거 발 다 밟았다 아 괜찮아 먹을거에요 먹는다는거 아닌데 아니 이게 진짜로 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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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 지금 발에 붙은거 저기서 죽어먹을라 그러잖아 일로와 아 왜? 네 발 먹이네 없어 아 시바 터빅이 뭐야? ! 아 아 nered으로 Предumble지 되게 퀵 빠른다 오케이 뭐 받았으면 좋겠어요 나 물. 물? 물을 존나 먹고 싶다. 나 빙수받고 싶다. 어. 아 물이랑 빙수. 진짜. 빙수 존나 시원한 식이에요. 와 이거 존나 부럽다 근데 이거. 제 땅바닥 존나 차갑는데. 진짜. 어 반은 존나 차갑거든요. 개부러운데? 오 쇼핑도 많이 찍어. 아니 다른 건 모르겠는데. 만들 게 있어서 좋겠다. 어. 오 쇼핑도 많이 찍어. 왜? 기호는 30분 전에 말하면 인천에서 출발한 거 아닌 이상 도착 못한 거 하란다는데. 아니 진짜예요? 물론 이미 있었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네. 아니 그럼 저. 아니 나 몰라. 이미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있어요. 아니 30분 전에 얘기하면. 어. 그 사람이 바로 속내면. 아니 인천 사는 사람 존나 많아. 진짜. 아 인천 사는 사람 많아. 어. 아래 모자 뺐어. 모자 뺐어. 모자 뺐어. 모자 뺐어. 내까지. 인천 사는 사람 많잖아. 서울 사람들을 보내지 마세요. 안 온대요. 인천 사람들 믿을게요. 그런데. 아 서울도 오르지 싶은데. 그러네. 11시부터 말고 12시부터 1시까지 해. 오케이. 어. 12시부터 1시까지 바꿀게요. 오케이. 아 12시부터 1시까지? 오케이. 어 뭐야. 만졌어? 만지면 왜? 만지면 안 돼? 왜 만져? 이거 또 그냥 만졌잖아. 손들어. 어? 손들어. 왜? 근데 꼭 이거 만졌잖아. 귀에 붙여. 아이. 바짝 더러워. 10초 세워야 되냐. 아 혜리. 낙장불입이래요. 이게 뭐야? 네 맥이 어쩔 수 없어. 못 박은데요. 네. 못 박은데요. 어쩔 수 없지. 네. 그래. 우와 야 이거 백예도 같다. 네? 백예도 같다. 네? 우와 시바. 개섰다. 아 너가 지금. 공지역 존마 백예던데? 어. 아 시바. 아니 이거 한번 배봐. 예? 이거? 이거 한번 배봐 이거. 편한 잔. 좋아. 어. 근데 이거 지금. 나 한 번 한 잔 좀 많은데? 어. 과자? 아 야 나 이거 진짜 안 많은데. 세 먹을 게 없지. 누워봐. 여자 물카락인데? 여자 물카락인데? 와 씨. 개꿀인데? 아 시발 뭔데? 개 필요하다. 라이브 보일 것 같은데? 어? 라이브 안 보여요? 무랄? 네. 우리 엄마 미안한 것 같아도 괜찮네. 이렇게 쓴. 아 네. 그리고. 네.